우리가 그간 노동계약 문제, 위안부 합의 등으로 골머리를 알린 동안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을 이미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간 확정되면 발표하겠다던 편찬 기준조차도 아직 비공개에 붙인 상태입니다. 만드는 사람도 비공개, 어떤 방향으로 쓸지도 비공개. 거기에 만들기 시작한 것도 아무도 모르게 무슨 마약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들 뭘 만들려고 이러는 걸까요?